이재명이 범법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 대범한 정치의 원래 첫 글거든요 근데 아까 김무성식 형님 리더십하고는 너무 달라요 김무성 대표가 젊은 사람들한테 대중적으로 무슨 캐리어나 굴리고 이런 사람 좀 돼 있지만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김무성 대표는 뒤끝은 없어요 야 우리 이렇게 가자 그러면 나중에 가서 거기에서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람이들을 따랐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믿고 갔더니만은 내지도 송수를 치네 이렇게 되면 아무도 안 떨어져요 전 잘 모르겠어요 1년쯤 거의 안 본 지 한 9개월 돼가니까 최신 업데이트를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사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윤회관 문제의 본질은 윤회관을 제어 못하는 본인이에요 누구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빨리 가서 술자리에서 한 번 가서 당대표를 EXX 저 EXX 하고 다니면은 꼭 윤회관 들으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중선거 구제로 바꾸자는 얘기를 던지고 가고 있는데 저거 전원위원회 가서 국회의원들이 다 반대할 거거든요 우리 당 의원들이 그때 힘 다 빠진다 봅니다 내년은 안 갑니다 올해 여름을 못 넘길 겁니다 그래서 저 선거제 개편 얘기만 갖고도 각자 국회의원들은 영남 의원들이 다 하니까 자기 시속도 줄어드니까 중선거제 하지 말자고 난리 칠 겁니다 과거에 보수당의 공천이라고 하는 거는요 교수, 공무원 출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관료 이런 사람 출신들이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 떨어져도 연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들어올 때도 가볍지만 나갈 때도 가벼워요 내가 만약에 당신 공천 자르겠어 그러면 아이고 그래 나 그냥 가서 연금이나 받으면서 살지 대신 내 무슨 뭐 공기업 이사라도 한 자리 하면 편하겠네 그러면 오케이 맞춰줄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보통의 공천 내부 조정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우리 당의 영남 국회의원 중에 상당수가 도의원 출신, 시의원 출신, 구청장 출신입니다 이분들은요 당장 그만두라고 하면요 내일부터 방법이 없어요 내일부터 방법이 없어요 연금도 워닥에 없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만약 누굴 넣잖아요 100% 무소서 출마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표 갈라져서 지는 것도 영남의 상당수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낙화산으로 내려온 놈이 떨어지는 게 내가 다음번에라도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못하고 그러면 수도권에 가,나,다,번 내서 나번,다,번 이라고 당선시켜서 자기 사람을 꽂는 방식을 하려면 중선거구절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예요 현역이 없는 수도권에 누굴 꽂으려면 중선거구절에 가야 되죠 그런데 중선거구절에 가서 만약에 저희가 항상 모든 것은 구체적인 연습문제를 풀어보면 되는데 제가 있는 노원구 예를 보면은 노원구 하나로는 지옥구가 작으니까 중선거구절에 하면 노원 도봉 또는 노원 중랑을 할 거거든요 그럼 노원 도봉 해서 4명 뽑고 노원 중랑을 4명 뽑고 이런 것 중에 할 텐데 보수가 2명 당선될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서울에서 구의원 선거 3명이 하면은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둘 우리가 하나 이 정도 많이 됐거든요 4인으로 뽑으면 정의당 하나 끼고요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이번에 우리가 만약에 4인 선거구절에 했을 때 제 생각에 수도권에 가장 많이 나온 결과는 민주당 둘 우리 하나 그리고 어디 정의당이나 이런 곳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요 생각보다 중선거구절에서 과반도 못할 분들은 의사관전 짜그라들어서 정의당이나 3당이랑 비슷한 수준까지 갈 수도 있어요 대통령은 그거를 모르면 심각한 거고요 알고 이런 거면 진짜 자기 사람 뽑고 싶어서 난리인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영남에서도 보면요 영남에서 보면은 영남에 4명씩 먹잖아요 그럼 영남은 둘둘 돼요 민주당 우리 둘 그럼 호남에서 우리가 하나라도 될까요? 안 돼요 영남에서 반내주고 호남 다 뺏기는 어쩌면 호남은 가진 게 없으니까 손에 안 이러면서 영남은 절반 또 뺏겨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한 30% 가져오고 영남 절반 깨끼는 방식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글쎄요 강원도도 절반 내줄 테고요 충청도도 반반할 테고 그러면은 호남에서 우리가 한석도 못 가져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보들이에요 이런 거 진짜 하고 싶었으면 호남에 더 투자를 해야죠 중선거구절 하고 싶었으면은 지금 와서 이 학생은 진짜 숙제는 엄청나는데 하나도 실력이 없어요 호남에도 못하고 젊은 사람들도 못하고 아무 실력이 없는 학생인데 꿈은 과반이에요 꿈은 서울대에요 지금 이 학생은 어떤 과목도 지금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는데 꿈은 서울대라니까 지금 모든 것을 제가 계속 ABL이라 얘기하지만 Anything but 이준석이라고 모든 것은 이준석이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호남도 무슨 투자를 하면 안 되고 젊은 사람들한테도 투자를 하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무슨 맨날 무슨 간첩 잡겠다 그러고 앉아있고 그 궤도에서 못 벗어나면 영원히 보수정당 질권 못해요 아니 도대체 아니 간첩이라는 게 옛날에 무슨 진짜 무슨 김신조처럼 어디 내려와가지고 총 들고 나오는 간첩 이런 거 잡는 것도 아니고 요즘 보면 잡는 게 무슨 뭐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간첩이라 그러면 조금이라도 멋있은 게 있다 그러면 뭐 공작 자금을 받으러 이렇게 막 잠수함 타고 내려오고 무슨 뭐 그런 지령을 난수방송하고 이런 거라도 있었잖아요 요즘은 그냥 지메일로 지령 내리고 비트코인으로 송금 받아요 이게 무슨 간첩단이 대단한 거라고 이제 보는 그리고 간첩여가지고 요인 암살 이런 것도 아니에요 지령문 내용을 보니까 이준석이가 인기를 끌고 있으니 이준석을 디스하는 퍼트려라 이런 거잖아요 그건 굳이 간첩 침투 안 해도 북한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굉장한 안보 이기가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국민들한테 계속 경고등만 올리면은 저는 그다지 뭐 효과는 없을 거다 그런 어거지로 그냥 무슨 뭐 프레임십을 위한 거 거기에 질환 선거에서 지령 받은 사람이 천하람일까요 김기현일까요 그렇게 하면 그냥 길거리 나가 물어보면은 하수인 얘기 나와요 그림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억지 프레임이고 천하용인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제가 의무를 부과 안 하거든요 원래 보통 개파라고 하는 것은 의무를 부과하고 약간 하기 싫은 일도 하게 만들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막 뭘 해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오히려 이들 하고 싶은 대로 하나 그냥 이거니까 그게 이제 차이가 있을 것이고 저는 정치하면서 어떤 팀에서도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게 뭐냐면요 세대 포유론 핵심이 뭐냐면은 6070 세대와 2030 세대 연합이에요 어떻게 그걸로 2030 세대를 공략한다는 겁니까 갑자기 그걸로 2030 세대를 공략한다고 그러면 제가 인정해 줄게요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게 세대 포유론보다 훨씬 더 센 전략이죠 가능하면은 가능하면 세죠 그게 그럼 영구집권이죠 한번 해보시라고 해요 전혀 미리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일어난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안철수 저랑 저랑 얘기했던 것처럼 한번 믿고 갑시다 이런 거면은 아무도 안 믿죠 그게 누가 믿겠어요 현찰 거래밖에 안 된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용 거래는 없어요 아무도 저는 어떤 것도 어느 누구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미리 고민도 안 하고요 그거는 제가 항상 얘기해요 제가 노원 병에 출마 해가지고 당선되는 거는 제 도전에 있어서 상수로 하는 도전인데 저쪽에서 변수를 만든다면은 당허뿐만 있지 않겠다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지는 미리 고민할 필요도 없지만은 미리 알릴 필요도 없죠 누구한테도 아니 배제할 이유는 없죠 그 길을 배제할 이유는 없고 그거 외에도 무궁무진하다 길은 뭐 몇천 가지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미리 고민할 필요도 없고 미리 한쪽 방향을 설정할 필요도 없고 저는 당대표 할 때부터 그랬어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토론 배틀이 한 걸 통해 가지고 결국 방송에 나가는 패널이나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실력 좋은 사람들 갖추려고 했던 거고요 그때 그런 것들이 대선에 얼마나 하나하나씩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사람들은 세세하게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게 제 방식이고 지금까지 종편 패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저보다 보좌진 출신도 있고 무슨 어디 뭐 다 다양하지만은 정치 지망생도 있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이권에 많이 휘둘립니다 저는 이번에 대통령실이 한 것 중에 가장 최악의 인사가 뭐냐면은 문화위보 논설위원 같은 이도훈 씨를 대변인 데리고 한 거예요 그 사람은요 이현종 씨랑 같이 해가지고 이준석 까는 거에 1년을 갖다 바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대변인 갖다 쓴 순간부터 저는 그렇게 언론인이 자기 자존심 내팽개치고 한 사람 조직이 앞장서면은 나중에 보상해준다는 시스템을 확립한 거예요 저거는 최악의 시스템입니다 저거는 장인천 최고가 그래서 싸워가지고 신나게 해가지고 안민수호구인 학포구역 제거인데 내용 아무것도 없고 이런 거잖아요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싸움이라는 거는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상한 도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과 전투와 다 다른 거고 지금 저 자기들은 세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건 기습 정도밖에 안 돼요 결국 전쟁에서 어떻게 할 거냐인데 내년 저는 그래서 대통령을 만났을 때 맨날 그 얘기만 물어봤거든요 당신 지금 대전략이 뭐냐 대전략이 뭐냐 우리끼리 앉아서 앉아서 대전략이 뭔지 얘기해보자 내일 일정표는 나도 짜줄 수 있다 내일 당신 어디 가는 거 그냥 폼나는 일정표 기술적인 부분 나도 해줄 수 있다 바로 지금 즉석으로 근데 대전략이 뭐냐 그 질문을 한 번도 다 듣지 못했어요 대전략이 뭐냐 대승기간 내내 지금도 총선 앞두고 사람들이 알아듣을 게 뭐냐면요 계속 물어봐야 돼요 지도부나 아니면 이런 데서 영상에다가 대전략이 뭐냐 누구 표를 받아서 선거하겠다는 거냐 답 못할걸요 누구 표를 받아서 선거하겠다는 건지 또 작전이 없으니까 전술은 더 산발적이죠 간첩 잡아서 누구 표를 받겠다는 거냐 간첩 잡아서 누구 표를 받겠다는 거냐에 있어서 인구관계가 전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공개하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псих이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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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